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우리가 앤토원 피셔라는 영화를 통해서 트라우마와 힐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영화 내용은 우리가 한번 봤고요 영화를 총체적으로 평하는 그런 이야기를 몇 가지 주제를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해 또 용서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앤토원 피셔는 우리가 얘기하고 확인한 것처럼 오락 영화는 아닙니다 오락 영화는 데이트하거나 가족들이 저녁 먹고 이렇게 함께 볼 때 즐겁게 보는 거 오락 영화는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오락 영화는 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락 영화의 특징은 오락 영화도 반드시 마지막에 감동을 유도합니다 영화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재미있는 영화와 웃기는 영화였는데도 또 마지막에 보면 눈물을 조금 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웃는 거하고 눈물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웃는 거하고 슬픈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 같아도 실제로 가까워요 똑같은 감정선이니까 그래서 막 즐겁게 웃다 보면 마지막에 조금만 한두 장면만 보여줘서 또 감동의 눈물이 슬픈 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는 그거예요 그럼 이 오락 영화로는 마지막 감동이 기억에 남더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기억에 안 남죠 마지막에 어떤 감동적인 장면이었는 기억에 안 남죠 왜냐하면 이것은 오락으로 흘렸기 때문에 눈물도 종류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거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앤토니 피션은 이런 오락 영화의 마지막 감동은 뭡니까 인위적인 것이죠 사람이 유발시킨 것이죠 인위적인 감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오래 가거나 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 순간일 뿐이죠 그러나 앤토니 피션은 이렇게 인위적인 감동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 영화를 봤다면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느낌이 남는 그런 소중한 영화죠 비슷한 영화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굿 윌 헌팅이 있었죠 굿 윌 헌팅 이 맷 데몬과 로빈 윌리암스 이 두 사람의 모습만 봐도 너무나 감동적이죠 훌륭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마지막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큰 감동이 있지만 이것도 약간 대본에 의한 거기 때문에 실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앤토니 피셔에 비해서는 진지하고 깊지는 못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앤토니 피셔는 이제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감동이 요란하게 그렇게 막 머리가 쭈삐 쓰면서 막 이렇게 오게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잔잔하고 은은하게 영화에 감동이 남죠 그래서 굿 윌 헌팅처럼 그 마지막에 그런 감동적인 장면으로 주인공의 트라우마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상처는 여전히 상처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번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트라우마를 한순간에 막 없앤다 이런 것보다는 트라우마를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끼고 힘들고 이런 것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힐링을 체험하고 또 성숙하게 되면 그 상처는 상처지만 그거에 대한 고통을 내가 초월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거를 의연하게 대해도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으로 변하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트라우마가 한순간에 뿅 없어지고 이런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앤토니 피셔는 실존 인물에 기반을 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아주 그렇게 담담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또 그 인물이 실제로 살아 있기 때문에 아마 절제하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보여준 것이죠 그때까지의 모습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의 모습 그거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개 치는 것처럼 한순간에 뭐 내 병이 나왔어요 내 트라우마가 힐링 됐어요 이런 것은 사이비 계열이라고 봐야죠 삶은 그렇게 싸구려 쉽게 확 오고 확 가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뭐 마지막에 물론 그 앤토니 마음의 평온함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만 굿 윌런팅처럼 한순간에 그냥 해결된다거나 뭐 한순간에 이제 나 깨끗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단지 그 상처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상처가 주는 아픔에 늘 고통만 당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걸 견딜 수 있고 그거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 이게 힐링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앤토니 피셔에서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좋은 길 중에 하나를 저는 이해라고 봅니다 앤토니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understand 이해 닥터 데이븐 포트는 앤토니에게 이해를 얘기해 주었죠 먼저 어떤 이해입니까? 내가 얼만큼 아픈지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아픈지 나를 깨달아 볼 수 있는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얼만큼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나를 먼저 아는 거 나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를 이해하게 되면 남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서서히 대부분 포트 박사가 앤토니를 이끄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사는 아주 천천히 또 조심스럽게 앤토니 이해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의 현재 모습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디가 아픈가 내가 왜 아픈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먼저 이해하게 되니까 그 이제 내 마음이 열려지죠 그 열려진 마음으로 남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남을 이해하는 쪽으로 나를 이해해서 나 이해해서 타인을 이해하는 방 이제 타인 이해로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바로 앤토니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 테이트 집안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앤토니는 거기에서 트라우마에 어느 정도 해방된 느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꼭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덜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 나의 트라우마가 그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에 대한 대사를 박사가 얘기하죠 거기 보시면 이해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줬죠 첫째는 나를 이해하지만 그리고 둘째는 남을 이해하고 혹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그런 사람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영어 대사 보세요 But this is not about them, this is about you 바로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 나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this is about you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해가 필요한 것이야 이해는 너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네 자신,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데이븐 포드 박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엔토원이 자신을 학대했던 테이트부브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죠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단 이해가 우선이라는 것 왜냐? 나 자신을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이트 부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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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 흑인, 흑인의 대를 물려 내려온 그 집단적인 그런 트라우마 또는 그러한 그 마음의 증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지금 그렇게 했지 그건 나쁜 거야 이해가 안 되죠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모르면 팔짝 뛰러 다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큰 피해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왜 모르고 있는지를 이해하라 이것이 이제 이 앤트원 피셔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걸 이 영화에서는 얘기해 주죠 특별히 그 이제 지난번 나왔지만 앤트원의 생모 앤트원을 찾아오지 못했던 아버지는 뭐 이미 죽었으니까 용서할 수도 없고 어린 그 까난아기 앤트원을 찾아오지 못했던 생모 생모를 보고 이해하게 되죠 왜 그가 그렇게 못했을까 그 얼굴 보고 이해가 갑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갈 때 또 용서도 할 수 있게 되죠 생모의 눈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테이트 부분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뭐 했는지 영화에서도 몰라요 끝까지 뭐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모르는 사람 자기가 뭐 잘못되는지 모르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너무 그 너무 나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이 데이븐 포트 박사가 용서라는 말을 하는 그 대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말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앤트원을 벌렸던 그 부모님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대사를 보겠습니다 You upset with them because you fear they didn't come to your rescue 자 그 사람들이 부모들이 너의 rescue 너를 구하러 어린 갓난아기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고 네가 느끼기 때문에 upset with them 그 부모들에 대해서 아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냐 Maybe they didn't know 아마도 그들이 몰랐을 수도 있다 네가 어디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러니까 앤토니 얘기하죠 How could they not have known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죠 그랬더니 박사가 이해합니다 That's a question do you need to ask them 바로 크게 그게 네가 그들에게 질문해야 될 그런 질문인 것이야 그런 걸 물어보란 말이야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는 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용서라는 말을 언급하죠 Regard without ill will despite an offense 자 despite an offense 지난번에 했죠 공격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Regard 생각을 하는데 Without ill will 나쁜 거 없이 나쁜 생각을 빼고 그를 생각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의 없이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That's Webster's definition of forgiveness Webster 사전에 나오는 용서라는 말의 정이다 용서라는 말을 박사가 여기서 꺼냈어요 그랬더니 앤토니 얘기하죠 Why do I have to forgive? 제가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 이제 우리 여러 번 강조했던 말이 있죠 To free yourself So that you can get on with your life To free yourself 자네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야 그래야만이 So that 그래야만이 You can get on with your life 바로 자네가 너의 삶에 편안하게 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용서를 하게 되면 네가 너의 삶이 더 편안해지고 너의 삶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너를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앤토니는 이제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던 엄마를 이제 대분포토 박사의 충고를 듣고 만나러 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만난 장면을 얘기했습니다 참 그런 거는 동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상대해져도 아쉽습니다 우리 이런 프로는 영리를 못 결한 프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거 하는 게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사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영화로 한번 보세요 그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앤토니 생모를 만나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지내왔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녀를 살짝 껴안죠 생모를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앤토니 떠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이 앤토니는 자기 이야기를 다 생모를 껴안으면서 생모를 이해하고 그리고 사실은 생모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해 뒤에 용서가 자연스럽게 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페이트 부인을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해는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은 무리하게 이래도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그건 너무 너무 진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말은 강요되거나 지시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는 반드시 필수다 이 영화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요할 때 이런 말을 좀 자주 합니다 남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남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생각 안 해도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트라우마를 준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미 그 자체가 용서고요 더 나아가서 네가 이해했으니까 용서도 하면 좋지 않겠니 여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내가 자연스럽게 용서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면 그건 아름다운 미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어도 내가 이해를 했다면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죠 마지막 데이븐 포트 박사가 했던 대사 정말 좋은 대사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You're the champ, son 네가 바로 챔피언이야 아들아 이제 친근하게 얘기하죠 자네가 바로 챔피언이야 You've beaten everybody who was beating you 자네는 바로 모든 사람을 비튼 다 때려 누웠어 어떤 사람 Who was beating you 너를 때렸던 모든 사람을 네가 때려 누웠어 무슨 힘으로 때려 누웠다는 것이 아니죠 너를 트라우매로 옥죄고 힘들게 했던 모든 요소들을 그 모든 요소들을 내가 이해하고 또는 용서도 하므로 오히려 네가 그 모든 요소들을 비튼 때려 누웠다 I salute you 나는 자네를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그 엔턴 피셔의 주제는 바로 이해 그리고 용서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해가 소중 그리고 이해 자체가 용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해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건 정말 너무나 높은 세계에 그리고 정말로 앞선 경지에 이렇게 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가 아닐까 생각하고 아니면 쌍방간의 이런 참회나 이해가 이렇게 오고 갈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테이트 부인처럼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용서해라 이런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해해도 못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까 거기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 모두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는 가장 소중한 소상이다 그게 바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반드시 우리가 필수로 해야 될 것이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또 용서는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이해가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엔터는 피셜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